마약 투약 혐의 지드래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과수는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 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위 씨앗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에서 6개월 전에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그의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